이 애미 헛소리가 선주한테 전해진 거 아니냐? 에이, 그럴 리가요. 아니, 돌려봐. 당신이 선주한테 나발 불었지? 아니. 엄마, 이혼 선언하신 거 진심이에요? 행여라도 나 빨리 생각하지 마라. 단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사는 것처럼 살다 가고 싶네. 너 요망스러운 할머니가 여태 다 우스리. 내 험덤이나 눈을 놓고 있겠지? 어, 아빠. 엄마를 사랑하세요? 내 입 찢어봐라 내 입에서 그 소리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